대통령님 만찬 맛인 거예요? 제가 사실 대통령이 팬이거든요. 진짜 무슨 대화하셨어요? 되게 궁금하다. 그냥 부모님처럼 편안하게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보무시면서 빅광연이라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고. 대통령님이 탁 이렇게. 빅광연까지 불러주고. 네. 빅광연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밥도 어른이 항상 먼저 드시는 게 맞지만 이제 대통령님이 먼저 얘기를 하시느라 저희는 기다리고 싶어요. 부인, 부신이 먼저. 영국께서? 먹으라고, 괜찮다고. 눈치 보지 말고 먹자고 이렇게 먼저 얘기해 주시니까. 그럼 염치훈 어때요? 양은 많이 줘요? 아니요. 그거 먹고 나가서 또 먹었어요. 나가서 시켜 먹었어요, 저한테. 치킨을 먹었어요, 치킨. 질은 좋은 것 같아요. 대박. 재료가 좋아, 재료가. 훌륭하죠. 이게 제가 긴장해서 이게. 좋은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긴장돼서. 기사에 먹고 취했다고 기사 났던데. 아, 치킨 다 먹었어요. 네네. 그런 건 봐요. 그날 그게 떨리셨어요? 아니면 이렇게 경기장에 가서 서는 게 더 떨리셨을까요? 아, 이게 죄송해요. 이 친구는 네가 더 세지거든. 그날 한 벌로 치고 있어.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들어보니까 아차 싶어서 그런. 그것도 떨림인데 다를 텐데. 그렇죠. 내가 대통령이 만나는 게 떨리긴 떨렸어요, 결승견보다. 그런데 왜냐하면 운동장에서는 떨림이 그렇게 오래가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경기장은 본인이 제일 잘하는 거니까. 그것들이 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잘하는 거지. 아...